장두수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 번째,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측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곳에서 말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는데 말을 걸게 되면 갑자기 신체의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무언가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면 대상자가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열한 번째,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군지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또 10시예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주도록 한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아침 8시인데 식사하세요. 그리고 또 밤이 돼서 10시쯤 되면 10시입니다. 주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과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치매 대상자가 느낌으로 알아듣고 또 실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하고 말할 때에는 유행어나 애로어에 사용을 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를 하면 치매 대상자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치매 대상자는 더더욱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모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어휘를 사용하면 대상자가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고향 사투리를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충청도 사람이라면 충청도의 그런 방언, 사투리를 좀 안 되면 그거를 좀 써줘도 좋을 거고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의 치매 대상자 어린 시인이라면 그쪽에 옛날 사투리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하고 나하고의 소통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서번째, 각오를 해상하도록 한다. 치매 대상자는 지난달을 해상하면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고 불안한 감정을 가려앉을 수가 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 일을 해상하는 것 등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기억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억은 거의 잊어버리고 살다시피 하겠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아니면 고향에서 살던 옛날의 추억이 어린 것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동료라든지 쉬운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것도 좋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상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첫 번째, 손짓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한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대상자에게는 손짓발짓으로 표현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말과 함께 소리로 또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세수를 했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말로 세수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 이거 세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치매 대상자가 얼른 알아듣고 답변을 하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 그 밖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눈 맞춤,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또 표현을 해 준다. 네 번째,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대상자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하고 특히 그 느낌의 표현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 기분 좋으면 이런 표정을 짓겠죠.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 또 눈빛, 손과 몸의 움직임 등 이렇게 감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르신하고 얘기를 할 때는 됐는 대로 얼굴 표정, 이렇게 써가면서 제스처들도 써가면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알아듣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신체적 언어 사용 시에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어르신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눈 맞춤이 맞지가 않죠.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르신은 또 서 있는데 내가 앉아서 또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치매 대상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키는 자세 또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미소를 짓거나 손을 잡기 미소를 이렇게 의슴을 띄면 미소를 띄우면 아무래도 치매 대상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것도 서로 이렇게 그 좀 친근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다가간다.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가 있다. 그렇죠? 대상자는 사소한 것에도 놀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서 이렇게 어떤 동작을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주어를 반드시 포함하고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쉽게 피곤해지기 쉬움으로 긴 대화는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어 이해의 다른 신호를 사용한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 또 대상자의 손을 이끌어 지적하는 것 등 말이 아닌 다른 신호를 사용한다. 무언가를 의미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대상자가 따라 하도록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고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치매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씀을 드리는 것 모자고